얼굴 뭐가 이렇게 나냐, 하느라. 그냥 계속 저 알람 소리랑 같이 사는구나, 하루를.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있네요. 안 오게 할 수는 없나요? 어우, 차단을 해도 또 다른 걸로 보내니까. 귀엄마 만나서 얘기 망했네. 다른 남자랑 친해서 싸우고. 뭐야, 뭐야? 전 남편과의 뭔가 그런 관계에 관한 댓글인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네. 그런 걸 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아냐고. 저한테 대한 악플 받았을 때도 힘들었는데. 애기한테 대는 악플이다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. 천을 넘네, 악불들이. 아, 아이한테 그런 건 아니지. 하늘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데. 다른 남자랑 임신해서 낳은 거다. 죽여버리고 싶다도 있었고, 애기도. 저에게 악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은. 저에게 악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은. 에피소드 3 에피소드 3 에피소드 4